뭉쳐야 찬다는 정말 솔직한 방송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임여웅 씨가 뭐 하면 다 기술이 먹혀 들어가고 임여웅 씨가 나타나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수비수들이 갈라져버렸다면 이 프로그램 재미없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제의 보컬이에요. 여러분, 임여웅 씨가 드디어 뭉쳐야 찬다 3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 재미있게 봤냐면 우선 저도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선수분들을 보니까 재미있었고 두 번째는 임여웅 씨가 지금까지 출연한 예능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또 가장 즐겁게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여웅 씨를 응원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재미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전에 댓글에 임여웅 띄고 정말 재미있었다 라고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인트로 영상으로 임여웅 씨의 모습을 쭉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아시나요? 내가 평소에 신뢰를 갖고 있고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면 나 또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이번에 임여웅 씨를 보면서 그러한 감정을 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임여웅 씨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기뻐하는 표정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러한 표정은 임여웅 씨가 콘서트를 할 때 영웅 시대 분들 앞에서 보이는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구할 때도 이런 표정들이 나온다는 게 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김달코치 처음 만났던 내가 여기야. 자, 이렇게 뭉치면 찬다라고 하는 팀이 나오죠. 저렇게 구단주는 또 안정환 씨인데 멤버들도 너무나 매력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뭉쳐야 찬다는 평소에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 번씩 보게 되는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여웅 씨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나 재미있게 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느낌표가 뜬 이 분이 계시죠. 아, 이 분이 여러분 UFC 전 랭킹 6위까지인가 올라갔던 김동연 선수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월클의 선수도 여기에서 선수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멤버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또 홍범석 씨라고 피지컬이 대단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팀에 도전한 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임영웅 씨가 구단주로 있는 바로 리턴즈 FC입니다. 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영웅 씨의 어찌 보면 2집 활동을 누구보다도 기다려왔던 제2보컬로서는 이렇게 임영웅 씨가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 그것 자체도 너무나 반가운데 이렇게 임영웅 씨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에 나와준 것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자, 보이세요? 이 모습이 임영웅 씨가 구단주로 있는 리턴즈 FC의 멤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아주 귀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스타성들이 다들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곽범 씨가 임영웅 씨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와, 임영웅이다! 막 이러면서 임영웅 씨를 굉장히 반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영웅 씨가 정말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저렇게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이 부분 때 임영웅 씨 표정이 살짝 긴장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임영웅 씨의 성격을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좀 긴장할 때도 있고 부담을 가질 때도 있고 그치만 그것을 티 안 내게 정말 프로페셔널 쪽으로 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임영웅 씨의 표정만 보더라도 뭔가 살짝 긴장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임영웅 씨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국민 가수로 꿈을 이루다.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가수로 꿈을 이루다. 이러한 자막을 넣어주니까 상당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임영웅 씨가 초등학교 때 장르 희망이 축구 선수였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들 알고 있지만 대중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노래 잘하고 인품이 좋은 가수가 아,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뭉쳐야 찬다. 여기에 출연했구나. 이렇게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친숙해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아, 연예인도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껴지게 만드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친숙한 옆집 형 같기도 하고 친척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뭔가 좀 친숙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도 굉장히 뭔가 진짜 축구 선수 같은 느낌으로다가 나와서 참 흥미롭게 영상 초반부지만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영웅 시대로서는 뭔가 이렇게 몰입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5회가 넘어요, 지금. 그리고 임영웅 씨가 여러분 명예 뭉찬인 역대 게스트 중 최다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안의 화제였죠. 리턴즈 FC와의 빅매치라고 정말 여러분 언론에서도 특히 신문 연예기사에서도 뭉찬 찬다의 임영웅이 나온다. 리턴즈 FC와 정말 빅매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서특빌로 계속 광고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 지금 뭉찬의 이 멤버들은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아니지만 태권도 국가대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동연 선수 같은 경우는 UFC에서 세계 랭킹 6위까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10위 안에 들었던 정말 월드클래스의 선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섞여있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러는 이미 월드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임영웅씨가 만든 리턴즈 FC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 팀과 붙을 때는 그만큼 실력을 갖춰야 할 텐데 라는 물음표를 띄었는데 영상 첫 부분에 이분들이 좀 소개되는 영상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리턴즈 FC도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절대 임영웅씨와 부딪히는 일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임영웅씨와 부딪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대 팬덤인 영웅시대분들이 혹여라도 우리 임영웅씨가 조금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뭉차에 찬다 이 팀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웅시대분들은 여러분 품격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것은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겨뤘는데 혹여라도 임영웅씨가 조금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한들 영웅시대분들은 절대로 공격을 한다거나 악플을 남긴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왜 리턴즈FC냐고 묻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리턴즈FC라고 하는 팀의 의미를 딱 들었는데요. 임영웅씨 왜 이렇게 말도 잘하나요? 무슨 말 잘하는 학원에 지금 한 4년차 등록한 수강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명이 뭐냐면 한때는 축구선수였던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런 뭔가 굉장히 소중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무언가 모험적인 굉장히 귀중한 뜻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씨가 이렇게 리턴즈FC를 설명하는데 뭔가 뭉클함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김성주씨가 축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임영웅씨가 축구의 매력을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씨 표정이 이때부터 뭔가 확 풀리면서 굉장히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모습들 있죠. 너무 순수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여기에 폼 잡고 저기서 폼 잡고 하다 보면 그 폼 잡으려고 우리가 너무 많은 감정 소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씨 보세요. 이제 국민 가수라고 이렇게 칭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전 이 장면도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영웅씨가 정말 대단한 게 KA 리그를 창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웬만한 사람은 꿈으로만 갖고 있을 일이에요. 구단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넘어서서 리그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임영웅씨가 이 운동인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영웅씨의 이런 리턴자 FC의 활동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요. 선수들에게만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아마추어 경기들도요. 얼마든지 스타성을 띌 수 있고 얼마든지 대중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아마추어 경기들은 굉장히 비주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씨가 이 아마추어 축구도 대중화를 시켜버리는 일을 해낸다면 이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영웅씨는 여기에서 주목받는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웅씨의 피지컬을 자꾸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세요. 임영웅씨의 이 허벅지가 오 굉장합니다. 딱 슬림하면서도 탄탄한 실전 근육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녹화 현장이 대낮에 땡볕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예계 생활이 녹록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연예계 생활이라고 한다면 다들 삐까뻔쩍한 반짝거리는 모습만 생각할 텐데 저렇게 촬영을 하면 여러분 10시간도 기본으로 촬영할 때도 있고요. 밤을 새서 다음날까지 촬영할 때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특히 임영웅씨가 우승했던 미스터트롯 같은 경연 프로그램은요. 새벽 4시까지도 촬영이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팬텀싱어 출신들에게 말을 들었던 내용들인데 야 여러분 진짜 거기에서 본성까지 올라와서 파페라 가수로 활동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해서 또 연예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박수를 한 번씩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힘이 나거든요. 저희가 자꾸 회비가 쌓여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자막을 보시면 회비 안 쓰는 구단주 사비회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임영웅씨의 인성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운동 활동할 때 회비 같은 거 내잖아요. 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비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렇게 식대를 쓰거나 중간에 음료수나 등등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런 회비들이 쌓여서 그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비가 계속해서 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씨가 자기 사비로 회식 같은 것을 다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좀 감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영웅씨가 사실 돈도 많이 벌기도 하지만서도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식대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회식비로 내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해요. 사실 그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임영웅씨는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저렇게 멤버들의 식대까지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밥을 자주 사주는 사람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자주 사주는 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영웅씨가 이렇게 리턴즈FC의 멤버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응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체중계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팔만 원 내라. 아니 그리고 뭉쳐야 찬다 팀의 회비는 뭐만 하면 회비를 낸다고 이렇게 곽범씨가 좀 재밌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구단도 돈이 있어야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중계 올라가라 했더니 4만 원 내고 뭐 했더니 10만 원 내라 그러고 여기서 마선호씨가 또 나오는데 거기 저는 40만 원 냈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제가 빵 터져가지고 너무나 재미있게 봤습니다. 벌금을 40만 원 냈습니다. 이 장면이요. 벌금을 40만 원이나 냈대요. 여러분 보통 이런 모임에 벌금은 지각할 때 그렇죠? 지각할 때나 못 나올 때 그때 10만 원씩 5만 원씩 벌금을 내게 되는데 마선호씨가 참 많이 냈나봐요. 그래서 리턴즈FC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한 푼 더 내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임영웅씨의 인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이렇게 단체복을 맞출 때는 어찌 보면 좀 가성비를 좀 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단체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항상 좀 가성비 있게 가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턴즈FC는요. 홈, 어웨이, 서드 총 3번의 유니폼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이 화면에 비추고 있는 옷은 명품 디자이너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임영웅씨가 여러분 축구에 진심입니다. 정말로요. 동대문 조사장님이요. 동대문 조사장님. 아니 임영웅씨 팀은 총 3벌로 이어져 있고 막 디자이너의 옷이라고 하니까 여기 뭉찬의 팀은요. 동대문 최사장님의 옷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보통 동대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단체복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찌나 웃기던지 처음 뭉찬의 곽범씨가 감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여기에서 여러분 카리스마가 좀 있었어요. 자 구단주라서 이렇게 단원들이 어느 실수를 하면 정말 극대노를 하면서 너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봐요. 정신 차려봐 이렇게 하나봐요. 그런데 본인이 실수했을 때는 누구도 뭘 할 수 없으니 그게 불만사항으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 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만이시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빨리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실수를 안 하시는 편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구단주가 나타나거나 투자자들이 딱 나타나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용웅씨가 지혜로웠던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저는 못하지만 우리 팀원들은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극대노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데 참 지혜로웠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을 말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추면 상대방의 기분이 좀 덜 나쁘고 안 나쁠 수가 있거든요. 참 임용웅씨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 임용웅씨가 경기 중에 프리킥을 찰 때 가끔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팀원이 내가 차는 게 낫게 되는데 임용웅씨가 찬다. 이런 걸로 디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죠. 구단주가 짱입니다. 구단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제 주변에 수많은 운동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용웅씨 정도 되면 그냥 재미있게 같이 즐기는 겁니다. 지금 저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 쓴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웅씨처럼 식비 다 대주고 저렇게 디자이너 옷을 주고 또 저것 뿐이겠습니까. 축구와 같은 것들도 아마 선물도 줄 거고 정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임용웅이 운영하는 구단에 들어와서 행복해 딱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만족도가 아주 최상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단체 댄스가 있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처음 공개된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났습니다. 이거 하나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점을 느끼셨냐면 이 곡이 저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안에서 불려지고 또 들려지니까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저렇게 뭉찬 팀도 홈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다들 좋아가지고 들썩들썩 하잖아요. 자 보세요. 다들 이렇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어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흐뭇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뭉찬 팀 전원이 나와가지고 임용웅 씨의 홈 댄스를 챌린지를 하는 모습도 상당히 재미있었고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재미있었던 내기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경기가 회식 내기를 하자. 그래서 구단주가 대표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카드를 꺼내는데 야 역시 승부사 기질이 있는 임용웅 씨가 놀 줄 아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내기라도요. 남자들은 내기가 걸려있으면 여기에 미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끝나고 음료수 내기만 해도요. 남자들이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승부욕이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는데요. 임용웅 씨가 여기에 운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 내기를 제안을 하는데 안정환 씨가 심기가 살짝 불편해 보였지만서도 여기에 받는 모습 이거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인데 과연 어떤 팀이 이기게 될지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안정환 구단주와 임용웅 구단주가 내기가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참 보기만 해도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이 장면 이 게임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용웅 씨는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임용웅 씨의 경기가 또 마지막 라운드로 열리게 됩니다. 참 방송국 사람들이 정말 기승전결을 너무나 잘 짰어요. 그래서 원조 에이스 이대훈 씨와 리턴즈FC 구단주인 임용웅 씨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임용웅 씨 실력이 상당했죠. 발재간 보소! 발재간 보소! 아니 임용웅 씨가 발재간이 상당하더라고요. 예전에 축구하는 모습들보다 이번에 뭉찬에서 보여준 모습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용웅 씨가 신은 저 핑크색 연핑크의 축구화가 아주 탐나더라고요. 왜 탐나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 연핑크 축구화가 오 저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실제로 프로 축구 선수들이 연핑크나 핫핑크 이런 축구화를 신었을 때는 별 매력을 못 느꼈었는데 임용웅 씨가 신으니까 상당히 탐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클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도 부상당할 수 있고 나도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숙달도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테크닉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임용웅 씨가 태클을 되게 깔끔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축구에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대호 선수를 알까기에서 제치고 슈팅까지 하는데 아주 모습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쉽지만 임용웅 씨가 지고 이대호 씨가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 장면도 좀 깜짝 놀랐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렇게 게스트를 모실 때는 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다 대본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뭉쳐야 찬다는 정말 솔직한 방송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임용웅 씨가 뭐 하면 다 기술이 먹혀 들어가고 임용웅 씨가 나타나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수비수들이 갈라져버렸다면 이 프로그램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뭉찬 팀이 진심으로 하고 임용웅 씨도 정말 즐기면서 진심으로 하니까 저는 1시간 30분 정도 됐었나요? 거의 2시간 되는 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웬만한 영화보다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방송이다. 조작이 없는 방송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또 이렇게 5대5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정말 이 장면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11대11 경기가 바로 열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제작진분들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임용웅 씨를 모셨으니 분량을 제대로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런 1대1 대결도 만들었다가 5대5 대결도 만들었다가 이게 끝나니까 다음 주에 11대11의 경기 본 경기를 한다고 또 2부작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참 방송국 분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일요일날 7시 7시쯤 되면 JTBC 틀어놓고 그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앞에는 수많은 비싼 광고들이 깔리면서 우리가 또 그 광고를 시청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광고 효과도 엄청나지면서 네 임용웅 효과를 제대로 누리겠죠. 여러분 야 진짜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데 어찌 보면 또 고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임용웅씨의 모습을 늘 많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2부작으로 나눠주면 너무나 땡큐죠. 안 그래요? 자 이렇게 5대5 서바이벌 축구는 임용웅씨가 구단주로 있는 팀 리턴즈 FC가 이기게 됩니다. 네 이때도 참 재미있게 봤죠. 흥미진진하게요. 그리고 임용웅씨의 결정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참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은 임용웅씨가 구단주로 있는 리턴즈 FC가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팀워크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임용웅씨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임용웅씨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롱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요즘은 또 마약까지 한다 그러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하나같이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운동하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임용웅씨가 이렇게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마음 맞는 분들하고 운동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 또한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으시다면 운동 동호회 같은 것을 등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없어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저 이 장면에서 못 버텼습니다. 네 뭘 못 버텼냐 여기에서 치킨이 나오는데요. 프라닭 치킨이 나오는데 야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도 보고 있는데 와 저 치킨 뭐야 하고 치켜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치킨은 시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송 볼 때도 아 저런 게 참 효과가 크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1대 11의 대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다음 주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우시죠? 저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넘었을 때 11대 11은 언제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역시나 방송국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고수들이에요. 역시나 여러분 다음 주에 11대 11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대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킨 한 마리 사다 놓으시고 네 7시를 기다리세요. 물론 7시 10분이지만 영화도 우리가 10분 전에 들어가면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6시쯤에 치킨을 시켜놓고 7시에 도착하게 딱 만들어 놓고 치킨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볼 때 치킨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임영웅 씨의 경기를 마치 프로 선수 경기를 즐기듯이 즐기시면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2보컬이 다음 주에도 뭉치면 뭉쳐야 찬다 3를 리뷰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즐겨 볼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